반딧불 반딧불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맛있는 음식점들 엄청 엄청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스테이크로 밥 먹는 맛 여러분 비만이 오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큐브 덮밥 이거 엄청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ges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수업 1도 너무 맛있게 먹는 음식은 입에 가득 넣고 어떤 음식이 가득 넣으면 맛을 쓸 수 밖에 없는 법이에요 제가 알차게 탑을 싸볼게요 마늘하고 고기하고 김치하고 스티나물하고 밥이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다 먹었다 이제 까꿍치고 이제 까꿍치고 클리어 너무 배가 굴러가지고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 하기 때문에 다 친한데 사러 갈겁니다 동풍대 이 거리에요 사람들 엄청 많아 노래도 나오고 소화시킬 수 있는 한 곡 더 한 곡 더 한 곡 더 한 곡 더 불러줄꺼죠 왜 내가 그렇게 추억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내게 좋는지 사랑이다 여러분 저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릴 향수 만들러 왔다요 예 저 아 오늘도 들었네 저희 신언니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향수가 있다고 일단은 쉿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사양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안떻 아, 이런 향이 나요. 나세요? 네. 잘 나세요? 네. 잘 봤네요. 잘 봤네요. 립뿔 저 지금 형수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선물과 함께 편지를 엄마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건데 편지지를 사고, 편지도 쓰고 한번 같이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봐요 여기는 하트 편지지는 없나봐요 낙차 낙차 카페에 왔습니다 저 준비물 기계 펜지지와 볼펜 그냥 조금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조금씩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입불 홍이의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그래도 너무 홍대에 나와서 막 여러가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하루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브이로그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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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